오리굴비네 맛있겠다 파르펫 완성 뭐 사러 왔습니까? 오늘은 추석 음식을 만들거기 때문에 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어? 잠만 표고버섯 10,000원이야? 이거 10,000원이에요? 대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잘 보내세요 네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과 하나 사갈까? 어 맞죠 약과 사가야 돼 이거 5개 주세요 그럼 딱 여기까지 하면 딱 10,000원이야 어떤 거예요? 빨개 빨개 1,000원 주세요 음 맛있어 그러면 딱 단돈이 필요 없는 맛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굴비 오 맛있겠다 그치 추석 때는 또 이런게 도리굴비네 영광 이거 홍홍가보다 그러니까 반찬 되게 많이 판매 반찬 많이구나 맛있겠다 진미채 맛있겠다 전도 파네 맛있어 요금전 이런거 하나 사면 될 것 같은데 음 맛있겠다 요거 하나 주세요 요거 하나 사먹어 네 핫바도 맛있게 생겼어요 핫바도 맛있겠다 직접 만드시는 거네 어묵 맛있겠다 하나 먹을래? 아니 더워서 입 안해요 아 뭐 찍으시나 보다 아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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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우 라이스 그라탕 7,000원 안에 이렇게 볶음밥 그라탕 치즈 듬뿍 그리고 요거 미트 스파게티 치즈 듬뿍 아니 지금 추석 전이라 어디에 가서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요 같은 마음인거지 음식 준비하셔야 되니까 맛있겠다 맛있지? 음 케찹소스 맛이 아주 제대로야 응 맛있다 오늘 든든히 먹어놔야지 왜? 저녁에도 든든히 먹을 건데 요리를 많이 해야 돼 요즘 물가치고 괜찮다 음 맛있다 치즈 라면 치즈 비빔밥 맛있게 먹고 디저트도 먹자고 이거는 과일 빙수였나? 응 오우 파르페 파르페 얼마야? 8,000원 맛있게 먹겠습니다 나 파르페 먹고싶어 먹어 턱에 초코가 흐르고 있어 어디? 아이스크림 먹었으니까 과일 얼음하고 이렇게 시원하지? 먹어봐 땡빵 땡겼네 먹고 장보고 만들러 가볼게요 저희는 시장에서 장보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둘이 그냥 간단하게 추석음식 차려서 먹어볼건데요 이 돼지 매운갈비찜은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놨어요 이거 그냥 끓이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잡채재료입니다 준비를 해놨어요 저는 요 파프리카 그리고 요기 당근 양파 표고버섯 모기 버섯 그리고 고기 고기 넣을거고 그 다음에 시금치를 넣어야 되는데 요즘 너무 비싸요 한단에 시금치가 만원? 여름 시금치다 보니까 이게 맛이 좀 없을 것 같아서 부추를 마지막에 넣을 겁니다 잡채용 소고기 밑간을 좀 해줄게요 이 고기는 200g 이고요 양조간장 한 두스푼 반 설탕 한스푼 이거 참기름이에요 한스푼 양조간장 후추 다진 마늘 밑간을 좀 해놓고 썰어놓은 야채 좀 볶아줄게요 양파 먼저 양파 모기 버섯은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줄게요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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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부추 부추를 넣을 거예요. 부추가 열에 약하니까 남은 잔열로 한 번씩 해줄게요. 당면은 30분 정도 이렇게 불려 놨습니다. 한 6분에서 7분 정도 삶아줄게요. 물기 다 제거하는 당면 바로 부어줄게요. 이거 양조간장 90ml예요.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한 4스푼 정도? 후추도 좀 한번 그냥 이렇게 섞어줄게요. 뜨거우니까 아까 요거 야채들 있잖아요. 넣어줄게요. 색깔도 예쁘지? 알록달록하니. 짠! 완성! 다짱! 아 맛있겠다. 다음으로 와 맛있게 먹겠습니다. 해피 추석. 해피 추석. 이거 죽인다. 좀 덜어줄게. 양쪽에 넣기는 좀 그래서. 면 말고 건더기도 많이 주세요. 드릴 거예요. 고기랑. 됐어. 많이 드세요. 간 전 다? 어 난 괜찮아. 이거 뭔지 알아? 그거 알지 백화수보. 차례 지낼 때 쓰는 술이잖아. 청주. 정종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거 마시게? 이거를 내가 따끈하게 데폈어. 약간 사케이랑 비슷하던데? 그치. 우리 항상 데펴먹는 스타일이었거든 우리 집은. 맛있어? 응. 맛있어? 오늘 날 추석 생각나네. 맛있어. 많이 먹어? 응. 약간 매콤한 걸로 만들어 봤어. 응. 응. 맛있어. 진짜 맛있어. 김치찌개 이건 시장에서 더워서 못 사왔어요. 마트에서. 맛있다. 나 전 먹어도 돼? 물론 되죠. 꽃이전. 너무 먹고 싶었어. 난 이젠 제일 좋아해. 나도 어렸을 때 이거 제일 좋아했는데. 지금은 표고버섯전이 더 좋아.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런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 양념이 꽤 없네? 응. 고기. 뭐? 맛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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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맛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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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와, 잡채 맛있는데? 내일은 잡채밥 해먹어도 될 것 같은데? 응. 이것이 남을 것 같아. 아, 뜨거워. 나도. 아, 뜨거워. 이렇게 먹다 보면 나중에 감자하고 당근만 남는 거 알지? 응, 감자. 감자는 볶아 먹어야지. 미담. 일부러 밥을 안 갖고 왔는데 밥 먹을래? 밥 먹고 싶어? 아니, 난 안 먹을래. 나도 괜찮아요. 승편도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 전에다가 양념장을 조금 부어. 너무 맛있어. 감자를 여기다가 으깨먹어. 여기에서. 옛날에는 추석쯤 되면 좀 시원했는데. 오늘은 뭐 그냥 아예 한여름보다 더 덥던데? 응. 맞아. 올여름 너무 덥다. 매워. 매워. 맵지? 응. 와, 이게. Eu road. 단가루. 오븐. 알겠다. 아유. 백화수봉 맛이니까. 영질 느낌이 난다. 이건 무슨 전이지? 동그랑쨍? 어묵이네 탕후루 솔직히 잡채는 엄마보다 가은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에이 그건 아냐 아 진짜로 영상 보시겠다 전화 오시겠다 가은이 어렸을 때 숭편 만들어 본 적 있어? 있지 응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 응 내가 만든 건 찌고 나면 티가 나 나도 예쁘게 못 만들었어 나는 이런 모양으로 안 만들고 막 네모나게도 만들고 좀 희한하게 많이 만들었어 옛날 명절이 좀 재밌긴 했는데 안에다 뭐 넣었어? 꿀 꿀 꿀? 그 참깨? 아 참깨 설탕? 응 응 꿀도 그런 없었어 그리고 콩 응 밤 응 콩은 좀 맛이 없어 딱 모양보고 난 골라냈거든. 와 송편. 쑥! 어 그거다. 잠깐만. 이거 아까 그거 흰색깔 앙금팥? 그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가 말한 거잖아. 응 꿀. 콩이면 정말. 이거 그거인데. 흰 팥. 앙금? 응 앙금. 약과. 살 많이 찌거든. 쫌만 먹어야 돼요. 한 개만 먹어. 응. 맛있다. 만드신 거 같아 이거. 주제? 응. 이거 오란다도 만드셨잖아. 응 맞아. 미담이가 아래서 음식을 요구하고 있어. 이거 줄 수 있는 건 없다. 근데 맛있는 거 줄게 미담아. 근데 이것도 명절 음식이야? 우린 이건 없었어. 나도 안 먹은 거 같아. 그냥 산 거 같아. 소원 뭐 빌지 정했어? 응. 보름달 보면서 소원 빌어야지. 뭐야. 비밀. 다음 생에도 오빠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야 뭐 이렇게. 진심으로 있어? 너무 웃겨가지고 말이. 너무 웃겨가지고 말이. 너무 웃겨. 너무 웃겨.